안녕하세요 진씨 잘 지내셨어요?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연질이 계속되는 이 무더위 우리 블루님들에게 힘나라고 어머니 말씀 한번 부탁돼요 네 정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제가 공연장이나 방송이나 그리고 이렇게 올 때마다 출퇴근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 제가 뭐 해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저 힘내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위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좀만 더 버텨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잘 챙겨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블루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응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싫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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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.